즉, 골프 의료를 최대 80% 진행하고 있습니다. 2층 여성 의료에서는 레노마리에이드 특가 상품 린넨 자켓 99,000원 보니스 박스 특가 상품 블라우스 디셔츠 4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층 행사장에서는 클라비스 여성 의료 기획전과 니안 의료 여성 의료 기획전 3층 키즈 반사는 구매 고객에게 과자 직전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가방 갤러리 유아보 기획전과 블랙야크 키즈에서는 사실은 지금 배고파요. 밥시간이라. 근데 1시간 더 기다려요. 1시간. 1차로. 11월 스파오에서는 패밀리데이 행사를 3층 유니클로에서는 리프레쉬 위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엔춘천점에서는 금액대별 5% 즉시 할인 행사 진행 스파오, 유니클로, 콜더, 후아이오 3층 키즈관에서 7만원 이상 구매 시 경품 홍보 이벤트 1층 행사장에서 텐닛 구매 기획전